어묵탕이랑 달걀말이 두 개 드릴까? 오늘 저녁 안 먹었어요. 대게라면 두 개에다가 소주 한 병 주세요. 여기 주문 다 들어갔어요? 난리나네. 우리 그릇이 없다. 얼른 씻을게. 세븐닛이지? 이거 그냥 따로 드릴게. 이게 좋을 것 같아. 예, 예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아우, 맛있게 가져오셨네. 이거 산천어로 만든 어묵입니다. 산천어로 맛있게 넣어서. 맛있다. 뭐? 국물, 국물. 그게 맛있게 생겼어요. 아니, 드셔. 이게 다 사라져있어요, 아직도 다 사라져있었네요. 진짜 맛있게 죽은 거야. 하얀lie. 진짜 맛있다. 오랜만에 먹기로 했어요. 사라져서 먹기 큰게를 만드는 것 같아요, 아니, 그럼ers. 다시 또 들었어요. 진짜 너무 덜iene 얘기했어요. 너무 그래요. 정말 놀랍지만요. 너무 좋PLE. 이제 그런데 계속 Euch투가 있어요. throw away. 진짜. 그래서 흙은 밀가루가 끓으로. 더 생각해. 양파를 넣어? 네. 안녕하세요. 엄마들은 몇십 년을 해도 말이 안 나는데 어떻게 잠깐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시네. 저희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? 아닙니다. 미안해요. 지금 사실은 저녁 먹을 한 거 없어. 오늘은 뭔가 유독 많이 한 것 같나?